2주? 어딘데? 오고 있나? 우리 못 본지 벌써 2주? 2주나 됐대 음.. 난 오빠야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따가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그니까 빨리 와 응? 더 빨리 와 보고싶단 말이야 보고싶어 안되겠다 내가 그냥 나중 가야겠다 그게 빠르겠다 갈게 내가 갈게 갈게 강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주연아 왜 그렇게 걸어 아이리나 왜 이렇게 걸어 언니 한번 신어봐요 신잖아요 아 진짜 왜 그렇게 걷는지 알겠다고 근데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맨날맨날 신었단 말이에요 샵 들어갈 때부터 신고 숙소에서 나올 때부터 샵 들어가서 계속 계속 신다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좀 건강해졌나봐요 이제는 잘 걸어다니 어디에서 사셨어요?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그거 사고싶다 아 이거 시즈아 검색 모르겠네요 이거 지하 슬리퍼 지하 슬리퍼 지하 슬리퍼 지하 슬리퍼 즉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저 어려워네 으어어어 오쇽샤 오쇽샤 어 어 천 오아 아 아 아 티티였어 마지막에 어 티티였어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부산 부산 내 고향 아이가 왜 아아 부산은 내 친구 쌈제 들꺼야 내가 내가 어제 네 사장이라 어이 바꿔 봐 우리 부산 사투리로 귀엽게 얘기하면 시원하게 엄마 밥 못 먹는데 같이 먹자 아주매요 아따가 잘하네 아주매요 잘한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또 지방 체지방 요리가 어떻게 돼요? 지방 어디 출신이에요? 저 김제 출신이에요 전북 김제? 나 전주야 야 김제 거 쌀 평이야 거 알지? 딸 엄청 좋아 김제 사투리로 시원하게 애교 한 번 볼 수 있을까? 아따 구구단 조화분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싸 너 사투리 잊어버린 거 아니냐? 저 10살 때 올라왔어요 아따 나 그럼 까먹지 차라리 구단 사투리를 해봐 오빠야 산하 씨가 요즘 경상도 사투리 배운 게 푹 빠지셨다고 저희 매니저 오빠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빠들이 하시는 말 따라하고 그러다가 그쵸 경상도 사투리를 좀 쓰실 수 있는 분이 좀 있나요? 사나야 잘 지냈나? 아 잘 지냈다 밥은 먹었나? 네 밥 먹었다 그래 어디 가노? 어 이제 해피통에 나왔다 오빠야 밥 먹었나? 사투리를 잘하네 아니 근데 잘하시네 왜 묻어? 니가 나 오사카 진짜 진짜 아니 우리 저 경리 씨가 오늘 저 사진 인터뷰에서 헤이즐 씨가 좀 의식이 된다고 네 진짜요? 의식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진짜로 노래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서 사투리 쓰는 것도 너무 귀엽고요 근데 저는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키군도 대구 출신이라서 우리한테 다양한 사투리를 알려줬잖아요 뭘 장난 똥때리나? 니 돌바란냐 니 돌바란냐 장난 똥때리나 아 장난 똥때리나 니 장난 똥때리나 니 장난 똥때리나 아 맞아요 경신이 좀 돌았어요? 아니 그래도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? 돌바란나 뭐 이거 뭐 제정신 아니네 이거 할 때 뭐라고 그래요? 정신이 나가네 정신이 나가네 지정신이가 정신이 나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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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면 이것도 보아가지고 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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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을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헤이즈가 쌈디 성대무사를 좀 해요? 쌈디 성대무사를 좀 해요? 쌈디 성대무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는데 실제 스타일이 쌈디 같은 거 아닙니까? 네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쌈디랑 흉내내지 않게 돼요? 한 번 쌈디가 하는 말 잘 해봐라 대인배답게 행동해 이거 있잖아요 대인들밖에 행동해라 안녕하세요 쌈비 인데요 안녕하세요 쌈비 인데요 이제 선배님께서 하셨던 사연을 얘기하셨네요 지하척국 사이소 지하척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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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척국